네, 우리 V LIVE 끝나고 처음으로 뮤비 볼 거예요, 지금. 예스! 근데 솔직히 영양 안 봤지? 저요? 안 봤어요. 확실해? 사실... 아까 끝나고 너 핸드폰 만지는 거 많이 봤거든. 그래서 확실해 봤어요? 안 봤어요? 리액션 보고 있어요. 오케이. 다른 사람 리액션 보고 있어요. 맞아.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Low Low 소리 안 나오네. 원래는 오늘 흰색이었는데 바꾸었어요. 네, 바꾸었어요. 네, 바꾸었어요. 오케이, 이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근데 신기하게 뮤비 안에는 다 시원해 보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게 되게 우린 소시 땀 엄청 흘리고 하는데 여기 너무 시원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으로 티켓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뭐지? 그때는 아마 제일 더울 날이었어요. 맞아, 그때 12시였어. 12시라서 엄청 덥고 그다음에 우리는 스튜디오 안에 했잖아, 여기. 네. 그래서 주차장이다, 그런 느낌. From? From? 광야 to Cosmo.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하는데 지금 Cosmo 가는 길이요. 어? 오호! 자원쓸게 할게. 와, 와.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냥 행복해 보였어. 아, 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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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차 바뀐 거 사실 우리 그때... 원래 우리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그 파란색 차를 먼저 즐기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파란색 차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원래 좋은 차인데 왜 갑자기 트락이 바뀌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뮤비를 보니까 이제 트락으로 좋은 차 되는 거야. 맞지, 맞지? 맞아요, 여기 코스모야. 맞아요. 비행기 할 때 코스모. 여러분, 봤어요? 여기는 텐 형. 제가 운전했어요. 네, 텐 형 운전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운전하고 싶은데 네, 텐 형 했어요. 제가 운전했어요, 여기. 양양, 처음엔 너무 떨려. 형, 하지 마. 근데 저는 진짜 운전 잘해서 괜찮아요. 다들 칭찬하셨어요. 진짜야. 이때 코은 차 준 왔어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비, 예. 왜? 아 지금 사러 왔잖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다섯 번 찍었어요. 양양의 박자가 잘 몰라서. 아니야. 양양, 하나, 둘, 셋, 턴. 하나, 셋. 양양 천천히. 하나, 셋. 이런 거를 알려주면 아, 여러분들이 사실 좋아요. 근데 여기 생긴 거 알아? 어, 알아. 원래 없잖아. 근데 형 한국어인데, 잠깐만요. 그 여기 뒤에 뭐 써져 있는지 궁금하다. 로스앤젤리스 있고 아라이벌 term,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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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bviously, this song you have a fun thing. something like that. 원래는 그린 스프링을 근데 진짜 너무 이쁨. 아니 아니, 근데 그 뭐지, 그때 우리 둘이 같이 되게 시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더워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어색했어요 사실 왜냐면 웃어! 음악도 웃고 그냥 이렇게 뛰어주세요 근데 그때 너무 더웠어 맞아요 36도였어요 그 날 진짜 더워 제일 더운 날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빙고야, 잭팟 가라지잖아 그래서 에어컨도 없고 아, 2 너무 싫어 이때는 진짜 적이 없었어요? 이때는 새벽 4시? 4시판? 근데 너 그 비하인드 쓴 영상 형 핸드폰 해줘 자리하고 있어 1. 5. 5. 4. 진짜 이쁘게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이 색깔 이 색깔 예뻐 근데 이번에 되게 복잡하잖아 안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안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너무 힘주면 되게 너무 안 예뻐 보이고 너무 안 힘주면 너무 대충 보이고 중간에 계속 찾아야 돼 그때 연습할 때 계속 머리도 보고 아 여기 너무 너무 셌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 단체만 힘 진짜 더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주니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하게 해야 돼 그냥 진짜 노는 듯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나중에 ETC 새로운 BGM 생겼어요? 이거? 좋아요 그리고 뭔가 그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우리 투리는 그런 아니 우리 GO TO THE FUTURE 아니야 GO TO THE FUTURE? 아 맞네 코스모 가잖아요 맞아 코스모 갔어 네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원래 광야 있었어요 아니였어 다음에 지금 광야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나도 이런 거 좋았어 재밌어 생각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코스모 들어와서 코스모 리프 그 시즌 시즌 10 시즌 10분을 다 광야 하트로 오는 거예요 우리 와서 광야가 오 괜찮다 여기는 진짜 좋아 그래서 코스모 가서 애들아 지금 광야 가자 왜냐면 광야 지금 날씨도 좋고 코스모 가고 왔어요 코스모 가서 다른 사람 알려주는 거야 코스모 가봐 근데 이제 광야 올라 근데 알아요 이민해 지금 다른 사람 되게 힘들게 코스모 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네 네 우리의 모든 함께 촬영하는 우리 팀원 그리고 그리고 服裝师 그리고 우리 댄스 그리고 우리 댄서로 진짜 우리 그 때 는 그 때 3、4 시기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너무累 근데 댄서로 아주 즐거운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情緒 그래서 그래서 MV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낸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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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룬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작품과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과 режиссör과 여러분이 도와주신 롤로 그리고播出도 정말 멋진 리액션을 시청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내용을 기다려주신 후에 더 더 좋은 내용을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이 좋아서 롤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트 스트림 버튼 그리고 스트림으로 코스모 오 마이 갓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 디렉터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롬 롬 롬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